고맙습니다. 윤형원입니다. 오늘은 레일리 질 나모를 해가지고 사랑의 요약 중에서 운하 나그리마 남몰래 흘리는 눈물 아리아를 보냈습니다. 이거는 1840년대 그러니까 10세기 초에 천재 작가 도니제티가 작곡을 하는데 이 광대한 그대한 이 오페라를 2주일만에 완성을 했다고 소문이 짜지 않는 거기에서 지주의 딸 아디나와 그리고 순박한 농부 네모리노의 사랑 이야기 그런데 제목은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지만 그 눈물을 보고 드디어 네모리노가 사랑을 쟁취했다는 간격에 끼워서 부르는 노래입니다. 여기 있습니다. 만나고 사랑을 미친밤 나 사녀만 그리마 내가 네비옥키 소이스뿐트 벨라페스토세 지오바니 인피피한 샘푸 깨비오 체력한 도이오 부 깨비오 체력한 도이오 부 맞은 맘이 찌아마 로베이도 로베이도 운수로 이스탄 대 이팔 피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남편드네 이메일 고이소이소스 펜 첼루 지푸어머리 이브 넌키에이 넌키에이 첼루 지푸어머리 이브 넌키에이도 넌키에이도 지푸어머리 지푸어머리 다 모